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이렇게 변호사 된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보는 건데 잡담이나 하려고 부른 거라면 먼저 일어날게 진우야 변호사가 재판에서 붙는 검사랑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상당히 불편하거든 법정에서 봐 너 내가 알던 그 진우 맞아?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? 진실은 사실을 이긴다 아니 알고 보니까 진실도 상대적인 거였어 상대적인 거라서 난 언제나 이기는 쪽 진실에 살 거야 부장검사가 새로 왔는데 홍무석이야 난 4년 전 너희 아버지 재판 잊은 적 없어 그 말 하고 싶었어 Polygo 돼수 변호사 은고 됐어 돼수 감사합니다.